등록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 대학 못 가는 겁니다. 스카이 못 가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강북고 2학년 8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맹사성. 우리 아들. 네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하시는지. 상여 소리 전문이오. 이 사람이 바로 자색새끼의 3번 이상 동태장 씨 맹만수요. 노래 쪽과 혀 따고 알을 거시기하는 칭칭한 인간이란께. 학교하고 학원하고 거리가 멀면 서울대 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죠. 깁니다. 강남에서 학교 다닐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학 가면 되지요. 아들 교육됨 시 사책가장 얻어 강남 간다고? 여기가 서울대 제일 많이 간다는 노른자다. 근데 해필 앞집에 건달이 산다 안 와요? 생선 장식아 걔들하고 상들아 대가한디. 사성호! 네? 워마나 좋은 꼴 몰고시다. 자색새끼 다 헛것이오. 이사가 맹만수! 뭔가? 맹간 짓지 마라니께!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한다. 붙어봐야 맛밥에 피만 터진께. 강복으로 다시 오시오. 공부 아저씨 공부 너무 Virginia 공부 아저씨 공부 아저씨 공부 ми고 엔터 이런 거는